마이크 닫기 전에 좀 닫아주세요 네 좀 불편하네요 지금 저기 기침 마이크에다 좀 하지 말아주실래요? 여자분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누구도 안 계시네 응 밥 먹자 잠깐 기다려봐 너 같으면 여자분이 막 하겠냐? 야 밥 다 했어 벌써? 저기 여자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나 있는지 마이크 좀 닫아주세요 남자분인 것 같은데 오케이 마이크 닫았어요 자 우리 남자분들 마이크 전부 다 여시고 정기철 장군 만세 한번만 외쳐주세요 육성으로 자 일단 전부 다 여세요 제가 시작하면은 정기철 장군 만세 외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마이크 닫으신 분도 열어드릴께요잉 자 준비 정기철 장군 만세 준비 육성으로 자 하나 둘 셋 정기철 장군 만세 정기철 장군 만세 사과해 사과하라고 뭔짓이여 뭔짓거리여 지금 사과해 대국민족으로 사과해야나 이분 연세 50 넘으셨어 그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사과하라고 저기 나잇노씨 여자분이에요? 사과해 일단 사과 satu 여자분이예요? 젊 Oo 네 네 마이크 크..크게좀 말해주세요 여부세요 write 뭐라겟 betrayal ㅋ 몇살이세요? 아 누나야? 누나 마이크 닫아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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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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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는 닫아야 되니? 누나는 닫아야지 남자 마이크 닫고 누나 문 닫으면 밑에는 열어야 돼? 너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만 자 우리 여러분들 디코 저기 하신분들은 여기로 저기 디코 번호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남자분들 마이크 닫아주세요 남자분들 마이크 안 닫으면 제가 다 닫아버립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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